안녕하세요 포싱맨입니다. 오늘도 요시크래프트 월드 이어서 시작해보죠. 게임 시작! 가자 가자! 방금 요시맨이라고 해보냈어. 르륵! 저번에 정글랜드 왔었죠? 이번에는 개구리가 돋보이는 폴짝폴짝 정글로 가도록 하죠. 발음이 어렵다. 꽃은 7송이 폴짝폴짝 정글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과제들이 주어질지 드르륵! 가자! 옷을 안 입었구나! 어 근데 다른건 없어 보이는데 저번 맵이라 물이 좀 더 많으려나? 그다가 웬일로 초반에 으아! 물뱀이 있다. 웬일로 초반에 얘를 줘요. 어이? 뭐지? 밀어야 되나 봐. 아 그래서 좋구나. 너도 머리 탈 수 있지? 그래 그래. 잠깐만. 어딘가 숨겨져 있을 거야. 요런데? 그럴 줄 알았어. 호이! 요걸 다 먹으면 구리 고뇨주겠죠? 옳지. 하나! 단 하나! 호이! 어? 어? 혀로 안 먹어져? 요시랜드에서 혀로 먹어지지 않는 게 있다니. 그럴리가. 너 밑에도 멋있을 것 같다. 어 개구리 안녕? 그래 그래 역시. 개구리 왠지 스프링일 것 같아. 요렇게? 여기는? 어? 잠깐.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웅! 아! 아하! 더 위에 살수록 더 위로 가는 건가? 이렇게? 안 있네? 잠깐만. 더 위에서 내가 튕길수록 더 높이 뛰는 것 같아요. 하고 있다가 지급! 하고 있다가 어? 먹었다. 됐어 됐어. 먹었어 먹었어. 이렇게 하는가 본데 좀 다루기 힘들겠네요. 여기도 혹시 숨겨져 있나? 볼게요. 없고요. 얘나 먹자. 옳지. 안녕. 여기서 쏘면 저 위에 있네요. 음! 옳지. 맛있게 먹고 알 충전. 이제 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왠지 여기 뛰어서 먹으라는 소리 같은데 한번 보자. 이쪽으로 가라는 것 같은데? 그쵸? 하하.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사과하네요. 심지어. 악랄하게 코인도 아니고. 오잇! 그리고 위로 위로 빨리. 옳지. 다 먹었어. 오웅! 먹고요. 그 전에 여기는 2단인데 2단! 저 밑에 뭐 있을 것 같아. 숨겨진 물음표 구름. 어디 있어? 아야야. 오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다. 왠지 여기 있을 것 같다. 여기 위치에 없네요. 저기는 2단일까? 여기 2단인 이유가 있을 거야. 아야야. 내가 튕겨놨는데 설마 개구리 밑에 있으려나? 요렇게. 요런 데 한번 봐야 돼. 개구리 밑도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아야야. 안돼. 내 하트. 이제 저 하트 3, 4개가 나중에 커다란 스노우볼이 된다. 있을 것 같은데. 더 높이 뛸 수 있나? 설마. 더 높이. 저 위로 갈 수 있나 보다. 일단 한번 1차 하고 2차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3차! 근데 안되네요. 그냥 가자. 올려보내줘. 세이브! 거봐. 꽉 안 찼어. 너희들 먹어야 돼. 너희 하트가 굉장히 중요해. 나한테. 또 하트는 먹어지네요. 혓바닥으로. 오! 깜짝아. 너 또 있었잖아. 저 위에 길이 있네요. 근데. 그쵸? 여기서. 아하. 제 머리를 꽁 찍으면 될 것 같지만. 저는 안전하게 허공 납부할게요. 어? 안된다. 어어? 아야야야. 오! 아 올라가기도 하는구나. 얘가. 잠깐만.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어? 있을 것 같은데. 오! 야하! 이쪽으로 놓는구나. 일단 이거 먹죠. 그럼. 뭐가 있을 비주얼인데. 어 달팽이 아니요. 아 이 위에 있구나. 아 올라가는 길인데 그냥. 윈 안 써져요 또. 20개 먹자. 으아! 너 저리가. 저리가. 20개. 옳지. 얘를 타고. 이것도 먹고요. 아 저기에 꽃이 있네요. 이게 전부가 아닐 것 같은데. 밑에 분명히 내가 먹지 않은 뭔가가 있어. 아 있을 것 같은데. 구름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뱀은 저를 따라오는 타입이네요. 저 달팽이라도 먹자. 충전 좀 하고. 이쪽으로. 아야야야야. 이쪽 아닌데. 들어가세요. 옳지. 들어가시면. 이쪽으로 내가. 아. 계단이구나. 그냥. 달팽이 안녕. 그냥. 동전 주는 달팽이였고. 배구리 타고 올라가서. 빠르게 충전해주시고. 또 올라온다. 뱀 올라온다. 뱀 올라오기 전에. 아 여기는 뱀을 타고 가야 돼. 요렇게. 그래서. 이쪽. 아까 먹었죠. 그래. 여기도 혹시 숨겨져 있나. 한번 살짝 볼게요. 없으므로 너를 타고. 저기에 있다. 하나 있을 줄 알았더니만은 여기 있었네요. 여기서 쏘면. 저 위에도 숨겨져 있는데. 안 돼. 내 하트. 이거 챙겨야 돼. 그래도 꽉 안 짰어요. 하트가. 올라가자. 저 위에 있는 녀석을 때리면. 코인. 코인. 마지막 하나. 좋아 좋아. 다 먹었지. 여덟 개 구리 코인. 그리고. 하나 깨서. 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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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응. 차. 저거는 개구리를 이용해야겠는데. 아. 너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계속 오는구나. 오. 개구리아. 조심해. 오. 됐다. 올라왔고요. 일단 알 충전. 저 위에도 뭐 있을 것 같아. 여기에도. 없니? 오. 방금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야. 약간의 버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옳지. 뱀씨. 어디 갔지? 오. 아까는 왔잖아.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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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없는 거야. 아 온다 온다. 여기도 까꿍하고 있어. 까꿍. 저 밑에 있는 거. 믿지 않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너 처리가. 호잇. 해서. 이 플라우를 먹고. 떨어져서. 대기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건너가. 빠르게 쏴서. 코인 섭취. 코인. 섭취. 좋았어.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뱀님. 지금이에요. 빨리 오세요. 왜 안 오셨도. 왔다. 왔다. 아. 이렇게 가야 돼. 옳지. 오. 여기도 깨지잖아. 뱀을 잘 이용해야겠군요. 여기도 깨진다면. 동전 좀 먹어주면서. 뱀이 깨주는 거 좀 기다려야겠는데. 이렇게. 그리고 저 밑에도 뭐가 있겠죠. 얘도 좀 깨놓고. 어. 저기 섬사다 있다. 기다렸다가. 들어가 봐. 어어. 저기 저기 알이 있죠. 근데. 흐흐. 아. 여기서 그냥 알로다 깨버리자. 옳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대 맞으시고요. 또 한 대 맞으시고요. 빨리 채워. 채워. 한 대 또. 다 채웠나. 마지막 하나. 얘를 타고. 하나 쏘고. 머리 거 쏘고. 옳지. 다 깼어. 으앙. 아직 좀 남았다는 거. 얘들 다 깨봐야. 숨겨진 게 나오니까. 지금이야. 지금 먹고. 난 다시 알 충전. 오. 깨졌다. 깨끗하게 깨졌네요. 이것도 좀 깨줄래. 응. 차. 됐다. 나 이제 가는 길이 없어졌어. 너를 탈 수밖에 없어졌어. 너와 나는 공생관계야. 아직도 뭔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것도 깨줘. 어. 이거야. 여기도 한. 한 무더기 있잖아. 나 또 맞았다. 하트. 1. 20. 먹었고요. 하트가 필요한데. 응. 차. 올라가 일단. 길은 저쪽인데. 하트가 이걸로는 회복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깨주라. 일단. 다 이렇게 해서. 하고. 저 위에 길이 있다. 으아. 어떡해. 아. 이번에 하트가 모자라겠는데. 일단은 얘 좀 먹고 올게요. 알 좀 충전하시고. 뱀이 은근히 까다롭네요. 콧불소보다는 나은데. 이쪽으로 올 줄 알았어. 아. 갇혔다. 이런 게 좀. 호이. 호이. 아. 입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런데. 야. 근데 뱀은 공룡보다. 하위 아니야? 한명 와봐. 너는 먹이 샷을 해. 내 아래잖아. 공룡이 훨씬 더 위잖아. 여기 위에 그래. 꽃이 있구나. 와. 이거 타야 돼. 타고 올라가서. 먹고. 얘는. 꾸강으로 한 다음에. 최대한 버텨. 이제 내려오면은. 재타. 옳지. 지금 가서. 이쪽으로 유인하고요. 지금 타서 올라가고. 나는 얘만 깨고. 화살표로 간다. 회복을 해도. 얼마 안 된단 말이죠. 절반이나 모자라. 아. 얘를. 얘들을 유인해서 하트를 벌었어야 되는데. 개구리 안녕. 하트 좀 줄래? 하트. 구리코인도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요철이 가봐. 얘 위에도 뭐 있을 것 같다. 없네. 한 번 더. 없는 거 맞아? 없고요. 여기로 간다. 여기 숨어져 있네. 어. 잠깐. 기다렸다가. 호잇. 호잇이 아래로. 아래로. 뭐야 이거. 호잇이 아래로. 아래로. 정말.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어. 잠깐. 아. 저것도. 알로 먹어야 되는 거야. 아이구야. 하트다. 끝났다. 하트 땜에 다시 와야겠다. 이렇게 먹어주시고. 왔는데. 하트가 모자라요. 너가 하트길 바래야겠다. 얘들을 먹은 다음에. 얘들이 하트여도 얼마 안 좋을 텐데. 많아야 다섯 개일 텐데. 우와. 안 돼. 어떻게 먹는 하트인데. 아하. 내 하트. 안 돼. 끙차. 끙차. 하트 사라졌어. 심지어. 하하하. 이럴수가. 여기 밑에. 아하. 네가 있었구나. 안녕. 반가워. 얘들 좀 없애주라. 얘들 없애네. 너무 위험한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래 그래.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얘를 유인해야겠네요. 아야야. 큰일 났다. 이것 좀. 이것 좀 없애줄래? 아이고야. 또 죽겠다. 하트는 포기해야겠네요. 하트가 너무 없다. 또 피곤한 요시야. 지금이야. 아. 이건 또 어떻게 없앤다. 네가 와야겠다. 그래 그래. 아. 이쪽으로 오지 말고. 밑으로 먼저 와주지 그랬니. 저도 동전이에요. 하필이면. 하트 상자가 아니라. 아랫줄 부탁해요. 아. 이거 먹어야겠다. 이쪽 가운데로 오겠는데. 어허. 그러면은. 여기로 없애놓죠. 이거 다 없애면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먼저 와주세요. 그럼. 골판지를 말하다가 달을 만들었네요. 다른 나뭇가지 같은 걸 이용한 게 아니라. 밑에 또 길이 있네. 플라우는 다 모았어. 문제는 플라우가 아니야. 문제는. 어. 저기 얼룩말이 빼꼼하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나 다 못 깼어. 이봐. 어차피 다시 와야되니까. 코인이 없네요. 코인이. 호이. 마지막에 몰려있구나. 별로 기쁜 골은 아니군요. 호이. 오래 걸렸는데. 별로 큰 수확이 없었어. 보면. 플라우는 다 모았으나. 하트가 턱없이 모자라고요. 구리코인 4개 모자라. 어디 있었을까. 제가 안먹은. 뭔가 숨겨진 구름이나 이런게 있다는거죠. 다시 간다. 음. 좋아좋아. 뽑기는 아직 안될렸구요. 한번 더 해야되. 돈 모자 돈. 폴짝폴짝 청글. 2차전. 아 또 옷 안입었다. 헤헤. 깜빡했네. 옳지. 요시. 가자 가자. 먹어가면서 빠르게. 거의 후반부에 다 있었죠. 어이구야. 알을 충전해서. 가자. 다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트도 다 챙겨왔어요 이제. 요거를 유지만 하면 된다. 여기부터 좀 뒤져보면 될거 같은데. 어이구야. 이 위는 일단 없었죠. 너도 그럼 패스. 호잇. 쟤도 아니었고. 구리코인 먹었고. 호잇. 먹고. 먹고. 이 위에 더 나 있었는데. 이 위에. 너가 하트였던가. 호잇. 하트구나. 하트 이제. 완벽해. 이것만 유지하면 돼. 이 연꽃. 이 앞으로는 못가죠. 네. 갈 수 없어. 갈 수 없는 길이고. 여기야.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얘가 없애주길 좀 기다려보죠. 여기 있는거 같아. 내 생각에. 이걸 다 깨보면은. 저건가 저건 애가 안 먹었었는데. 얘가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세상에. 이 공들 움직여요. 흔들흔들해. 힘아저씨. 그래요. 이쪽으로 놔주세요. 여기도 깨주세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잠깐. 여기. 오. 구리쿤이야. 그래 그래. 너희들. 너희들. 아. 됐다. 됐다. 미련 없이 가. 다 깬거 맞죠. 그럼. 호잇. 야. 상자 안에 숨겨났구나. 옳지. 좋아. 호잇. 요힇. 어려운 문제였어. 100원 겟도 했고요. 하트도 이번에 사수했어요. 옳지. 구리쿠인도 완벽. 퍼펙트 참 잘했어요. 좋아. 좋아. 900원 모았다. 그럼 이제 뽑기를 할 수 있지만 하려면 스테이지 하나 더 깨야 되고 여기도 뒷면이 나왔죠. 3분 30초. 폴짝폴짝 정글. 이하키. 뒷면을 가자. 뒷면은 그래도 비교적 빠른 속도라 강제적이지만. 가져가죠. 이제 보니까. 벌써. 아. 저기 있다. 소리가. 왜 이렇게 빨리 있는 거야. 오늘따라. 요렇게 해서. 점프. 점프. 해서. 꿍 하면. 요렇게 가면 되겠네요. 우. 어디까지 내려간 거야. 우. 여기 있다. 들어왔어. 위에 뱀 마자씨 왔다. 어차피 근데 뱀 마자씨 타야겠네요. 한번 넘어가려면. 이거 어차피 타고 왔었으니까. 아저씨. 어. 저기 위에 계신네. 내려가자. 쭉. 어. 아. 아. 여기가 아니구나. 하하. 아저씨 비켜봐요. 빌막하지 마시고. 옳지. 이 다음이 한참이었죠. 옳지. 그 사이 없었겠지. 어. 저기 홍악이 있네요. 우와. 잠깐. 홍악이 있어. 홍악이 있어. 아야야. 응차. 개구리 은근히 방해야. 은근히 방해돼. 뒷면은 아예. 골판지네요. 우. 조심해. 옳지. 아이고야. 하트. 하트를 주세요. 세이브. 회복 한번 하구요. 여기도. 아저씨 기다려야 되나. 아저씨. 오신다. 오신다. 아저씨가 뚫어주시는 거 기다리고. 여긴가. 여기가 한참 내려갔던 것 같아요. 오. 아저씨 왜 내려가다 말아요. 이쪽으로 가자. 오. 저기 있다. 오. 잠깐. 어디가. 어디가. 코치야. 벽 뒤로 들어갔어요. 아저씨 좀 비켜봐요. 벽 뒤로 갔는데. 머뭇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아. 여기 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자꾸. 왜 도망가. 이봐. 포치. 어디까지 간 거야. 어디 갔죠. 어디로 들어간 거야. 아. 여기 있다. 도망가지마. 내가 널 쏠 기회를 마련해주라고. 그래 그래. 오. 오. 잠깐. 내려가도 되나. 오. 내려가도 돼. 아직 시간은 2분. 세이브. 1분 남았다. 오늘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초반이죠. 옳지. 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슬슬. 응차. 어. 여기 있다. 아. 어떡해. 어떡해. 소리 났는데. 어디야. 뭐뭐 소리 났어. 아. 저 아래 있네요. 저 아래는 어떻게 간다. 끙. 아. 제발. 시간이 없어. 끙. 차. 저 아래로 가는 길은. 물이 열려 있네요. 아하. 이거 뭐야. 귀인의 소시지야. 하하. 부토린가 뭐지. 가자 가자. 공부인가 공부. 하하. 옳지. 끝났어. 3분 내 맞죠. 호이. 오. 교수님 오셨어. 좋아. 좋아. 성공. 호이. 역시. 어려웠다. 특히나 저 검정색에 좀 속을 썩였네요. 아. 3분 30초였구나. 그래서 시간을 좀 준 거구나. 참 잘했어요. 옳지. 좋아 좋아. 그러면. 유유히. 다음으로 가죠. 다음은 기차를 타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꽃은 6송이. 도전 사파리 투어. 우리 학교 좋아. 사파리 투어도 시켜주고. 가자 가자. 가자. 드르륵. 아. 나 옷을 또 안 입었구나. 자꾸 까먹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아. 이것도 약간 요시펀치스러운 건데. 맞춰야 되는구나. 알을 던져 동물관을 맞추자. 숨어있는 동물도 많다. 8,000점을 모아야 돼. 갑시다. 아. 그래도 알은 꾸준히 주는구나. 그럼. 플라워는 어딨어. 동물들 찾아야 돼요. 동물 실루엣을. 큰데? 동물 큰데? 10점 코끼리. 클수록. 클수록 저렴하구나. 저기에 20점짜리들이 숨어있네요. 이것도 있고. 옳지. 30점짜리가 있어. 50점짜리야. 그리고. 이게 구리콘인가봐. 세상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20점. 20점. 나와. 50점. 2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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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누가. 빼꼼한다. 빼꼼. 빼꼼. 빼꼼 나와. 아. 못 먹었어. 다른 건 먹었는데. 저거 먹느라 못 먹은 게 많아요. 지금. 저 뒤에도 100점 하나 있다. 동전 먹고요. 300점짜리 있어. 세상에. 300점짜리 코끼리가 있어. 호잇. 좋았어. 지금 먹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구리콘인 먼저 먹어야겠죠. 호잇.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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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짜리. 날려먹고요. 너도 이리와. 300. 300. 300 먹자. 300님. 아 숨어버렸어. 빨리 먹어야 되는구나. 호잇. 아. 그걸 또 도망가다니. 하트 챙기고. 악어들 비켜. 비켜 악어들아. 호잇. 그리고 플라우가 이런데. 호잇. 저거 첫번째기. 첫번째였네요. 다행히. 얼마나 긴 거야. 그럼 이 투어는. 100점. 300 앵무. 50하마. 100앵무. 그리고 브릭코인. 선물 박스. 됐다. 이거 되게 긴박하다. 다행히 꽃을 많이 주긴 하는데. 저 멀리 꽃 먼저. 그리고 이거. 저기 300원 숭이. 아. 쐈는데 빨리. 300원 숭이 또 나온다. 아. 승전하는 동안. 너 먹구요. 너 먹구요. 너도 먹구요. 저기 얼룩마루 얼마일까. 아. 기차가 막 가려. 기차가 막 내 시야를 가려. 브릭코인. 저거. 하트도 먹어야 돼. 하트. 하트 먹어야 돼. 하트. 에잇. 먹었다. 그리고. 10점. 10점은 노리지 말자. 하트는 먹어야 돼. 됐다. 하트 다 모았구요. 저기 클립은 뭐야. 다 매달린 거구나. 그냥 배경이군요. 저기 꽃 하나 있죠. 플라워. 저 플라워를 노려야 된다. 들어가고 있는데. 브릭코인 잘 노렸구요. 알 알. 알 챙긴 다음에. 100원짜리. 300원짜리. 여기 플라워먼저 노리고. 그 다음에 300점. 300점을 많이 노려. 아 300점. 안돼. 비켜. 이 수지심들. 저거 저거 저거. 아. 안 먹었어. 어떡해 어떡해.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300코끼리. 20점 비켜. 100점 비켜. 300점 내놔. 그래. 먹었구요. 5400점이 아직 한참 모자라. 너도 이리와. 100점도 먹어야 돼. 안돼. 아이고야. 아유. 됐다. 옳지. 다음 다음. 미리 미리 모아놓자. 아 뭐야. 꼬리니야. 안돼 이러면. 한번 도와야 되잖아. 못먹은게 엄청 많은데. 하하하. 안돼. 요히. 점수가 행파나고 깰건. 플라워는. 아 플라워는 저 3개가 전부였다. 나머지는 점수로 채우는 거고. 코인은 됐는데. 하트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구리콘이 모자라. 어 됐다. 그럼 오로지 점수만을 위해서. 한 번 더 와야겠군요. 사파리 투어. 간다. 이번에는. 헛된 거 노리지 말고. 오로지. 오. 열렸다. 오. 오로지 점수만을 위해서. 간다. 도전 사파리 투어. 분명히 교수님이 이거. 우리 투어라고 그랬는데. 또 점수야. 또 시험이야. 하하하. 현장실습이었어. 요히. 갑시다. 하하하. 사실 방금. 서너판 했는데. 다 7000점대 나와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하하하. 이 알들이 자동으로 충전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어려워요. 무한으로 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동을 해가면서 충전을 해야 돼. 이동하는 시간이. 다 쏜 다음에. 요시가 잠깐 멈칫해요.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잠깐 멈칫한 그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 구간이 너무 스피드 손실이 많다. 오잇. 바로바로 이동되는 것도 아니면서. 오잇. 50짜리 숨으니까 빨리 쏘고요. 아. 숨지마. 포기. 숨으면 포기. 여기도 숨어있고요. 자. 이동을 하셔서. 50 먹고. 100원 숭이. 100엥무. 100엥무. 여기 300엥무 또 나와요. 요렇게.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는. 빠르게 조준을 해서. 연타. 그럼 맞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먹고. 여기 100원 먹고. 오. 아까보다 살짝 높아. 고무적이야. 여기서 이제. 얘들 예측샷 날려줘야 돼. 요렇게. 옳지. 그리고 너는 유유히 쏘고. 자꾸 어디 맞는 거야. 100점. 아. 구리 맞는다. 아까도 그랬는데. 아. 300점. 맞았다. 300원 숭이. 100원 숭이. 아. 알이 없어. 알이 없어. 이래 이래. 알이 없어가지고 항상. 아까도. 지금이야. 그리고. 여유 있을 때. 1000백엥무. 두 마리 잡아주시고. 세 마리 다 잡자. 여기. 백엥무. 여기 백하마. 300엥무. 백하마. 백엥무. 50하마. 먹고. 알 차워. 알 좀 많이 주세요. 여기 가운데 한 마리 더 있으면 좋을텐데. 코인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이제 여기로 나와요. 원숭이들이. 궤도를 맞춰서 쏘면. 다 먹을 수 있어. 또 나온다. 됐어. 이 정도로 만족해. 그리고 여기 자꾸 가리기 때문에. 미리 써야 돼. 기차가 자꾸 가리더라구요. 내 시야를. 쟤 쟤. 쟤를 못 먹었어. 한 번도. 저 코 풀 수도 있죠. 얘 말이야. 먹었다. 쟤도 먹어. 삼아. 좋아 좋아. 고무적이야. 6,000점이야. 여기서 이제. 3,000점 얻으면 되는데. 불가 날 것 같은데. 여기 은근히. 땡땡 돌긴 하는데. 거봐. 알이 부족해. 알을 너무 아끼는 것 같아. 아. 맞았다. 굴러갔다. 여기. 고득점 위주로. 쏴줘야 되는데. 요렇게. 안 맞았다. 나무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너무 어렵더라구요. 지금 먹어. 지금 먹어. 알이 또 없어. 알이 또 없어. 300행무. 자. 지금 좋아 아직. 500점. 원숭아. 너희들이다. 너희들 뿐이다. 오. 8,000점 됐다. 이거를 못 넘어가지고. 여기 막 엉덩이 쏠 수 있는데. 이렇게. 요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더라구요. 한 바퀴 삥 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점수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코끼리들. 저기 하마. 못 먹었다. 그래도. 드디어 넘었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마지막 하마. 먹었구요. 알을 제때 채워주면 좋을텐데. 내가 이동을 해서 뭐가 된다는게. 너무 어려웠으나. 됐다. 분명히 교수님이. 투어라고 약속했는데. 또 시험이었어. 요시. 하지만 우리의 요시는. 통과를 해버렸다. 아이고야 힘들어. 옳지. 나머지는. 진병이었지만. 이걸로 만족해놨. 게다가 돈도. 1200원 됐어요. 요기만 한. 2,30분 한거 같아요. 슈팅만. 하지만 편집을 하면. 시간이 안나오기 때문에. 포치도 찼죠. 4분 내네요. 아 불안하다. 포치도 왠지 알로 쏴서 맞춰야 될거 같아. 도전 사파리 투어. 뒷면. 집에 가는 길. 갑시다. 그쵸. 또 기차 타래. 오잉. 알주세요 알. 그나마 포치는.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포치가 있기 때문에. 소리 들어 소리. 안들리는데. 없죠? 내가 말하다가 소리를 못듣더라구요. 오 귤이다. 귤. 옳지. 애들 쉬고 있는거 봐. 동물들 너희들이 적용했구나. 아 쉬는데 미안해. 옳지. 여기 있다. 야 이걸 맞춰. 저걸 맞추라고? 말도 안돼. 저걸 맞추라고? 호이. 너무 어려운데? 알을 연사해도 될까말까나. 야 귤. 내 귤 내놔. 귤을 타고 있어. 그 다음 어디야. 위치나 알아두자. 세상에. 저걸 맞추라고? 어? 꼴이다. 아 다른데서 왔구나. 주차대인데서. 저건 심지어 머머솔도 안들렸잖아요. 그쵸? 머머솔도 안들려주면서 맞추라고? 그 다음 어디야. 아 저기 있다. 아 온다 온다. 지금이네. 호이. 지금 맞추는거였네요. 다행이다. 나는 아깐줄 알고. 그럼 그렇지. 이거 18세 아니잖아. 게임. 오. 너무나 귀여운 고릴라. 이제 또 나올 때가 됐죠. 저기 있네요. 호이. 좋았어. 그나마 이것 좀 여유가 있다. 시점도 내맘대로 돌릴 수 있는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 딱 좋은 그런 시점이 나올 때까지. 마지막 한마리 왠지 악어 입속에 있을 것 같다. 나오세요. 누구야? 누가 먹었어 우리 포치. 아 너희도 아니고 그래. 음. 잘했어. 이 땜먹이 왜 자꾸 떠갈까? 불안하게. 그 다음 포치는 어디 있을까? 귤. 흐흐. 귤 먹었다. 기린도 있었네요. 그 다음은. 너무. 너무 아무것도 없는거 아니에요? 이런 구간 필요할까요? 흐흐흐. 아 저. 아 해결구나. 깜짝이야. 아무것도 없으면 뒤집어봐. 귤 하나 있네. 내 귤 내놔. 그리고. 여기다. 이 근처에 있다. 시간이. 시간이 그 시간이야. 어딨지? 왜 안나오지? 분홍 포치야. 나올 때 됐는데. 먼저 보고 있어. 아 저거 있다. 온다 온다. 오이. 어디야 어디. 쏴앴소쏴소. 저기. 어디로 가는거야. 도망가지마. 어 맞다. 어 맞췄다. 다행이다. 됐어. 이제 유유히. 내려주길 기다리죠. 바로 꼬리 해주네. 역시 사파리 투어. 역시. 오 딱. 1분 남기고 끝낸다. 아 1초 남기고. 호이. 역시. 아 너무 어려워. 이 게임. 절대 힐링 게임 아니에요. 이 게임. 정말 어려운 게임이고. 카드코어 입니다. 흐흐흐. 마리오 유 버금 갔는데. 다음으로 가자. 뽑기는 하고 끝내야죠. 그래도. 귀여운 동물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호이. 아 뭐야. 굉장한 레어 실망이야. 레어도 좀 실망이야. 그나마 기린이 좀 귀엽고. 뭐지. 왜 이렇게 귀여운게 없지. 저 집더미가 제일 귀엽다. 일반에 있는. 저걸 뽑죠. 꼭 이러면은 나오더라. 한 4개 뽑아올게요. 제발 일반 일반. 아 거봐. 꼭 이럴 때 나오더라. 레어가. 안귀여울 때만 나와. 오호. 어디보자. 라이농이구나 이름이. 라이농과 스네이큰이군요. 스네이큰. 보라색 꽃과 개구리. 그냥 개구리로 주지. 악어 기관차. 이런게 나왔었나? 아니야 다 안귀여워. 그나마 라이농이 좀 귀엽다. 나 그거 뽑을거야. 집더미죠. 집더미. 옳채. 일반 좋아 일반. 오픈. 어 파란색 꽃과 개구리. 제발. 아 나왔다. 마른 풀. 이게 제일 귀엽네. 하하하. 나 저거 입을거야. 그나마 저게 제일이다. 마른 풀. 요걸로 가죠.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시간이 어느새 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아이는 다음 랜드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잠깐만. 전체맥. 어 바로 이건데. 비즈인데. 그럴까? 비즈 해버릴까? 보스전 하나 남을거 같은데. 그쵸? 으 기운이 안나. 옅다. 넌 누구니? 오이. 스무개 갑니다. 옳채. 오 많아. 죄대 출력. 온. 어? 사파리옷 입었어. 기운이 샘솟는다. 영차. 말들이 다 똑같네요. 근데 대사는. 길을 열어줘. 오. 가방도 있어. 후. 고마워. 그런데 넌 왜 여기에 있어? 다들 놀러가서 나 혼자 과제하고 있는 중이야. 아하. 과제를 하기 위해 일까지 왔구나. 너가 조장이었구나. 으음. 그렇게 됐어. 정글 안에 철길이 깔려있는데. 무슨 소리야? 마법사가 와서 뭔가를 하더라고. 다투는 것 같기도 하던데. 아무래도 좋으니 얼른 떠났으면 좋겠어. 이럴 때 어른스럽게 대처해야겠지. 어른스럽게 한번. 엉덩망을 찢어주지. 흐흐. 가도록 하자. 오. 이게 뭐야. 아. 얘가 내가 아까 뽑은인가 보다. 굉장한 레어있죠.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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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록 하자. 아까 왜 놀란다면. 밖에서 뭔가. 굉장한 소리가 나서. 녹음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가도록 합시다. 마귀 나와. 베이비 쿠파나와. 오. 기차를 타고 가는 요시. 마른 풀 요시. 흐흐흐. 어. 마귀다. 요시 기차. 도착. 와. 마귀. 마귀. 저거 좀 봐. 저 기차 엄청 멋있죠. 염. 흐흐흐. 욕심났구나. 도련님. 그런 것보다 비즈를 찾도록 하죠. 이제 싫어. 놀고 싶단 말이에요. 흐흐흐. 그래. 놀러가라 그냥. 나 좀 편하게 하자. 어? 저 악어와 기관차를 합체시켜서 멋진 탈갓을 만들 거예요. 또 우리 손재주가 좀 마귀가 고생하겠네요. 아니요. 그건 비즈를 찾고 나서 하시죠. 싫다구염. 당장 만들거야. 흐흐흐. 아이구야 고생이 많다. 안됩니다. 오. 근데 나름 반항하네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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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흐흐흐.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요. 와. 이런 위치에 있는 거야. 마귀는. 쟤들이 싸우고 있을 때. 아. 요시. 그런 곳에 있었군요. 여기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뭔가 말 좀 해주세요. 흐흐흐. 갑자기 친한 척이야. 자. 누구 편을 들거죠? 베이비 쿠파. 너 꽃도 멋있어. 커피 기차야. 그만하고. 집에 가자. 마귀. 마귀랑 편을 먹어야 내가 편해. 마귀가 실세거든. 흐흐흐. 안 돼. 흐흐흐. 흐흐흐. 부들부들. 역시 요시는 건방져요. 흐흐흐. 뭐야. 마귀. 내가 너의 편 들여뒀잖아. 도련님을 요한하게 하다니. 절대 응수 못한다. 하지만 너의 편을 들여뒀으니까 살살 부탁해. 흐흐. 도련님. 멋진 기차를 만들어드릴게요. 자. 가시죠. 뭐요. 얘네들. 답정도였어. 흐흐흐. 이것들이. 에잇. 간다. 그래. 마법 쓰면 될걸. 알라깔라 또깔라미 또깔라미띠. 기차야. 멋있게 변해라. 오잇. 오. 곤전지까지 들어가요. 오. 모터까지 달았어. 세상에. 우와. 합체. 공룡기관차. 아직이야. 한 번 더 합체한다. 음. 호잇. 우당탕 쿵탕. 이번에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근데 아깝게도 멋있는데. 악어기관차. 보스는 세 번 밟으면 되는 거죠. 그게 궁룰이기 때문에. 너도 똑같을 거야. 근데 좀 다른 것 같다. 함께 달리는데. 어. 일단. 먹어. 주니까 먹고. 오오. 이리 와. 어. 기차 옷 입었네요. 얘네들. 그리고. 얘들은 잘 피해주시고. 이걸 밟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야. 지금. 지금. 아. 방금 점프로 뛰어야 되는구나. 알았어. 아니면 R로. R로 기절이다. 이거. 아야야. 이거 R로 기절시키는 거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R로 기절. 됐다. 어. 안 밟는 거잖아. 이거. R만 쏘면 되잖아. 약간 대각이 됐어. 어이. R 충전해 그럼. 뭐하니. 오오오. 오호. 이녀석 보게. 안 돼. 안 돼. 근데 어디로 가. 앞으로. 아. 새로운 기차. 내 기차는 길다고. 기차는 길어. 옳지. 어. 패턴 바뀌었다. R 챙기고요. 세 번째만. 얌. 또 오겠죠. 이거 뭐야. 어. 장애물 경기. 요시 선수. 호이. 호이. 끙. 차. 됐어. 으아. 그리고. 얘가. 올 거기 때문에. 아. 바로. 오리도 전에 쓸 수 있네. 이번에도 기차를 부수겠죠. 어.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있는 곳에 오는구나. 옳지. 하지만 나는. 허공닭고가 가능하다고. 자. 분홍 열차. 이번에야말로 맞지 않는다. 쏘면. 피해주시고. 물러오는 거 피하시고. R은 충분히 있으니까. 굳이 먹지 않는다. 어. 이번에는. 생명필 캐논. 안 돼. 쏜다. 으아. 장애물 경기. 옳지. 무슨 출발 드림팀이야. 아야야. 맞아버렸다. 어. 나 쏘았는데. 지금 쏴. 아하. 어. 나 떨어졌어. 떨어지기도 하는구나. 먹어야겠다. 안 먹어. 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나. 나 알이. 알이. 나 저기 있다. 알 저 끝에 있어. 아야야. 맞더라도 알은 사수해. 그래. 이건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거였네요. 입 열어. 옳지. 어. 나 쐈는데. 흐헤헤. 나 쐈는데. 안 돼. 먹고. 다시 간다. 야. 이거 초반에는 쉬웠는데. 아니야. 이번에도 쉬워. 끝에도 쉬운데. 내가 조준이 잘 안 됐어. 제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거든요. 이렇게 쏴야 되는데. 이 조준이 안 됐어. 아까. 모터를 입에 머금고 있을 때. 입을 다물어도 쏴지잖아. 근데 아까는 안 쏟았단 말이야. 한번 해봐야겠죠. 옳지. 어. 부수는 순서가 있네요.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안 차. 빨리빨리 가면 돼. 이번에는. 하나씩 오고. 두 개 오고. 이렇게 가는데. 얘는 뒤에서 먹고. 미리 가 있다가. 어. 밟아버렸다. 맞아. 여기 장애물 경제지. 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리고. 한마귀. 꽝 하면. 지금. 어. 지금처럼 안 될 때가 있어. 아예. 아예 입을 다물었을 때 해야겠다. 어이구야. 또 맞았어. 떨어지는 게 문제구나. 다른 것보다. 알 챙겨 알. 아야야. 알 챙겨. 순서가 있는 건 또 아니네요. 있는 줄 알았더니. 알은 다섯 개. 충분해. 호잉. 여기가 문제야. 자 옵니다. 요건 다 무시하시고. 알. 혹시 먹을 수 있나. 있으면은 먹고요. 색연필 캐논 나오면. 기다렸다가. 끝에는 안 맞으니까. 그리고. 거꾸로 오는 거. 하나. 둘. 둘. 서이. 하고. 얘가 아예. 꽉 물었을 때. 그때 노래하겠어요. 이렇게. 어. 방금 쐈는데. 조준이 안 된 거죠. 여기가 너무 소심했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 쉬운 건데. 한 번 더 간다. 오른쪽부터 온다. 맞지않도록 조심하고요. 그냥 한 번 꽉 물고 놔둬. 기다렸다가. 옳지. 지금 쏴. 방금 방금 튕겨난 거 봤죠. 분명 내가 타겟팅 했는데 튕겨나갔어. 이거 타니까. 뭔가 다른 게 있나봐요.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쏴야되나. 아까는 안 벌려도 쏴졌는데. 옳지. 안 돼. 근데 맞았지만. 하나. 어. 뭐야. 밟아지지 않네요. 쏴봐. 하고. 쏴. 오. 됐다. 인제 되네요. 완전 정확해야 되는구나. 예상보다 길어졌다.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저 녀석. 모터를 달아봤자. 어차피. 종이 공작이야. 흐흐흐. 됐다. 피지를 내놔염. 어디 있을까. 어? 설마. 저 입안에. 오. 나왔어. 자주색 비즈. 훌륭하게. 획득. 또 오겠죠. 애들아. 애들아. 숙제 잘 돼가지. 팩팩트 다 만들었지. 자.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어. 그래. 어. 알았어. 고맙다는 말은 됐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믿고 있을게. 야. 집에 가. 집에 가. 오늘은 집에 가도 돼. 옳지. 흐흐흐. 됐어. 알아서 숙제해올 거야. 다. 발표 준비 안 해도 돼. 흐흐흐. 어찌어찌. 깼네요. 그래도. 아. 더 빨리 깰 수 있었는데. 조준을 더 신중히 할걸. 대충 해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대충 가다가. 오. 흐흐흐흐. 어. 길이 열렸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 하이어서 다음 랜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시라 소 마하셨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